아 아 혹시 생명과학 공부해? 누구세요? 박지양 들었어? 박지양? 개입분 응? 판서가 개입분 신호방 알아? 아따 신호방? 내 신호방인데 너네 아냐? 뭐지? 아 아저씨 말고요 신호 방 박지양 개념 원선 들었는데 완벽해 다 듣고 흠이 바뀌었다 무슨 유전이 어렵던데 그럼 킬러세븐을 니기해 데리에 박지 형 육평 다 맞음 오 킬러세븐 근데 아까부터 누구로 묻지마 그냥 들어 생명과학 is 박지향 뭐지? 박지향? 네 저리 였습니다 잘했어 개 이쁘다고 하지? 아니 판서 판서가 예쁘다고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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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